편파적 재판 진행 재판관이 소추사유 재정리 유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사유를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탄핵심판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은 2016년 12월 22일 제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를 5가지로 다시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5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불러주기까지 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12월 27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기존 소추사유를 강일원 재판관이 불러준 그대로 5개 항목으로 재정리했다 그러나 소추사유가 부적법하면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추사유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므로 소추위원단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월 25일 다시 한번 소추사유를 정리해달라고 국회 소추위원단에 요청했다 앞서 정리해준 5개 유형 중 5번째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이 소추사유에서 빠지기를 원한 것이다 이 시점에 이미 탄핵인용사유로 3기 어려운 형사법 위반 부분을 판단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한 듯하다 이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단은 2월 1일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탄핵소추사유를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소추사유를 4개 항목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대리인단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 들려지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위결서는 탄핵소추사유를 헌법 위배 행위와 법률 위배 행위로 구분하였고 법률 위배 행위의 경우 각각의 행위가 뇌물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특정되어 있었다 그 중 법률 위배 행위 부분은 분량으로만 따지더라도 탄핵소추위결서 본문 44페이지 중 28페이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추사유 변경이 없었더라면 최소한 전원일치 결정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들이 추가되었다 헌재는 추가된 사유들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추가된 사유들 중 K-스포츠클럽 관련 이권 개입 등 일부 사실을 인정하여 화면 사유로 삼았다 실수든 의도한 것이든 이것은 위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헌재 결정문의 2월 1일자 준비 서면에서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려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고 적었으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사실에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핵결정문의 6.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중 가 사건의 배경이 대표적입니다 소추사유에 이 내용이 전혀 없고 소추사유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문에는 피청구인과 최태민의 관계 대통령 취임 전 비서실 운영 형태까지 기재하였습니다 미르 케일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결정문과 달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결정문에는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헌재가 소추사유와 실제로 파면을 결정한 사유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진행 국회 최초 소추사유 헌법위배 5 1. 국민주권주의 등 2. 직업공무원 제도 등 3. 재산권 보장 등 4. 언론의 자유 등 5. 생명권 법률위배 8 6. 미르케이스포츠 7. 롯데 추가 출연 8. KD 코퍼레이션 이상 매물 직권남용 강요 9. 플레이그라운드 10. 포스코 11. 주KT 12.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상 직권남용 강요 13. 공무상 비밀 누설 예상 결론 절차 위배 소명 미비 등으로 대부분 각하 기각 강일원 재판관 개입 5개로 정리 2016년 12월 27일 1. 4인 국정 개입 대통령 권한 남용 5개로 정리 2016년 12월 27일 1. 4인 국정 개입 대통령 권한 남용 1항은 인정 헌법소 의지결력 추가 2. 공무원 임면권 남용 3. 언론의 자유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2. 3. 사항은 기각 5.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5항은 제외 2017년 2월 1일